안녕하세요 아 이제 저스트 그냥 나왔는데 이제 쇼핑 가야죠 아무리 코로나가 안해도 근데 안에 봐요 덥죠 저 땀 흘리는 거 보이죠 저 그냥 집에서 나왔다가 차 시동 걸고 근데 또 저쪽은 또 저쪽은 또 저쪽은 또 옵니다 참네 이놈의 나라 저쪽은 진짜 해풍 오겠죠 매일 옵니다 이제 차 타고 쇼핑을 해야 되겠죠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다 풀어줘 근데 덥다 뚝다듬어 아니 뮤직 워트 저희 집에서 이제 시골 자 촌에서 이제 읍내 나가는데 아이고 비가 이제 오기 시작하겠습니다 예 야 잘하면 저 비 안 오겠다 야 아니 비 오고 참 야 여긴 비 안 오네 아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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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아이고 쇼핑 다 끝나고 이제 집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쇼핑도 편안하게 못하고 그냥 살 것만 빨리 사고 사진을 찍으면서 뭐 유튜브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게 되지가 않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아들내미 딸내미 하고 같이 쇼핑하니까 힘듭니다 힘들어 WOOO WOOO WOOO